수상시장에 갈거에요 지금 오늘은 보라가 진행을 할건데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수상시장이랑 위험한 기차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국인 카이들 이름은 못입니다 못는 진짜 이름이 아니고 예미입니다 60받 이상 사지 마세요 우리 삽니다 거기에 필라이트 코코넛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달콤 음식 많이 하셨어요? 네 맛있어요? 네 냄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오늘 웃음이 많이 예상해요 땅고 반하네요 땅고 두 300 300 300 왜요 이곳은 담넌사두억이라는 방콕 근교에 있는 수산시장입니다 배 앞쪽에 타시면 촬영하기에 가장 좋지만 저희는 아쉽게 뒤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조금 들어가야 하기에 선장님이 속도를 냅니다 오빠 달려 와 아마도 익스프레스 여기서 이렇게 쇼핑하는건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번째 집은 비싸고 나이 왔냐 뒤로만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합니다 기념품으로 작은거 하나 정도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상하시고 물건을 사도록 만듭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다보면 배에서 과일과 음식들도 파는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시장이지만 이렇게 개인주택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옷 색깔 되게 특이하네 중간에 마음에 드는 상품들도 있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여기 짝퉁 시장도 있어요 문화가 좁기 때문에 나름 교통체증도 있고요 사공들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사이를 지나갑니다 마이쇼핑을 하면서 30분 정도 배를 타면 지상에 있는 시장에 도착합니다 지상에서 있는 시장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요만한 원숭이랑 사진 찍는 것도 있고 큰 뱀이랑 사진 찍는 것도 있는데 보라 찍으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안 찍는다고 하는데 아 무서워요 이따가 꼭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물건을 샀는데 250을 부르더라고요 팔찌를 그래서 제가 계산기에다가 100이라고 딱 썼어요 그러니까 150을 쓰시는 거예요 통장을 할 줄 아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나나나 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100으로 해서 이 팔찌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발리에서 샀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발리에서 산 거 이거는 방금 산 거예요 너무 예쁘죠? 뭔가 알라딘에 나오는 자스민이 살 것 같은 색감의 사진 어때요? 이거 하나 사고 싶어요 보라가 이제 알라딘 자스민 공주를 할로윈 따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도 그거에 맞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좀 몇 개를 사보고 있습니다 아 경식스 필름 그리고 와나비 보라 서라스쿨 해볼까요? 비잉 너무 정직하신 분이어가지고 이분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서 그냥 흥정 안 할게요 아 이게 본의 아니게 디스커러예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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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이렇게 폭이 옵니다 120에 샀어요 120이면 한 5천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5천원에 고속터미널보다 더 싼 거 같아요 저랑 주도 고속터미널에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네 고속터미널에서 쇼핑 많이 하는데 비슷하게 샀어요 5천원에 말이 돼요 이게? 이번 할로윈 때 가슴이 없는 줄 괜찮으시나요? 제발 비밀 좀 지켜주세요 이거 할로윈 전에 펜지 팔 거란 말이에요 아 이 바지 예뻐 이거 화장실 갈 때 굉장히 불편한 바지 저희는 해외에 나오면 이렇게 아이템들을 구매하는데요 기념품으로 간직하기도 좋고 촬영 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위험한 기찻길이고요 위험한 기찻길 식당이거든요 식당? 여기는 위험한 기찻길 시장인데요 저는 처음에 오빠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보라가 정보가 아예 없어 와서 가보자 5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얼른 돌아다녀 볼게요 네 땡모발이나 망고 주스는 20바트 정도면 괜찮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어설프세요 긴장하시는 편이세요 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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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큐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장이고 실제 역이름이 맥글렁이라서 맥글렁 기찻길 시장으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기찻길이고 기차가 들어오면 상인들이 빠른 속도로 물건을 안쪽으로 넣어서 길을 확보해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났네요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거의 2차선도 아닌 1차선을 나눠서 가면 이게 기찻길이고요 이따가 여기를 기차가 지나가면 이 옆에 상담들을 다 걷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차역 쪽보다 이곳이 훨씬 더 다양한 재료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걸어 나오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오! 여보세요 여기 길을 걸어가기가 되게 좋은데 앞에 이렇게 물건을 수송하는 여기는 리어커 같은 사람들 뒤에 따라가면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미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 기찻길 엄청 사람 나오는 거 보셨죠? 거기를 이제 기차가 오면 이렇게 싹 걷어대요 그리고 그 기찻길을 몸이 안 좋으세요? 오한이 들었나 기차가 오면 배치되어 있던 상점들 있잖아요 그래서 싹 걷혀져요 어쩐지 제가 망고스틴 살 때 엄청나게 옆에 기차길 말고 이쪽에서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접는 거 보려고 네 아 나도 보고 싶은데 근데 저희는 그 기차를 타야 되니까 미리 와서 줄 서 있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야 좋은 자리를 앉을 수 있어요 티켓 너무 예쁘죠 티켓 너무 예쁘죠 몸이 안 좋으세요? 열차가 들어오면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역이 가득 찹니다 알람용 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저희도 이 기차를 타고 다음 역인 반나콕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제가 작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어... 죄송합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 같아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쪽 앞에서 기차를 찍는 것도 좋지만 미리 와서 기다리시면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기차를 탈 수가 있어요 이따가 조금 있다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차를 탄다고 하니까 자리에 못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저희는 꼭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챙겨갑니다 폴라로이드 사진만이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최대한 가벼운 기종을 가져가셔서 사진을 꼭 남겨보세요 제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엄청 덥고 그래도 재밌어요 전 여기가 진짜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예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있어요 진짜 위험하다 아까 나 망고스틴 여기서 샀는데 망고스틴 저 여기서 샀거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아슬아슬한 간격으로 상점과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정말 보기 드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와 여기는 실패있다 근데 여기 시장을 벗어나니까 약간, 보세요. 속도가 높고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 같은데, 속도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여기 사람들이랑 일어나서. 태국 사람들 다 친절한 거 같아요. 달리니까 엄청 시원하죠? 이얏! 잘 먹었습니다. 무슨 역이에요? 여기는 한국 사람 많이 내리는 역. 관광객을 위한 역. 저희 바이든이 여기 계세요? 투하 완료! 뭐야, 그렇게 좀 정성스럽게 정리해줘. 아니, 오는 길에 너무 패드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가지고. 근데 어쨌든 아침 일찍 시작된 투어긴 했지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스케줄은 뭐야? 다음 스케줄은... 쇼핑? 개인 트랜지션. 저희 호텔에 도착을 해서, 이제 호텔에 짐을 놓고, 뭐라 쇼핑이랑 달달한 거 먹고 싶다고 해서, 여기 보면 터미널 20일에 가서 쇼핑이랑 먹부림을 하고, 호텔 수영장에서 남은 시간을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망고스틴도 이렇게 샀어요. 안녕! 이따 봐요. 오이 러블러